1, 2, 3 Get your eye, get your mind! 안녕하세요, 미쿠라입니다! 와, 여러분 벌써 수능이 코어프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준비 중이실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화이팅! 맞아요, 그리고 저랑 영은이도 이번 수능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수험생 친구들 저희 함께 힘내요. 화이팅! 저랑 어떻든 수험생 친구들의 노력만큼은 만점인 거 아시죠? 알죠? 여기서 잠깐! 수험생 친구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날에 미리미리 챙겨두는 거 잊지 말고요. 수능 보러 간 후에 춥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학생도 꼭 챙기세요. 그러면 고생한 여러분한테 스스로 칭찬도 마구마구 해주세요. 저랑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캣플라의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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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1, 2, 3 캣츠 아이 캣츠 마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캣플라였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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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